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6월 FOMC가 다가오면서 시장이 차분해진 모습이네요.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장 초반 2650선을 넘기던 코스피, 빨간불은 잠깐이었습니다. 차곡차곡 팔아버린 외국인을 개인과 기관이 당해내지 못한 거죠. 코스당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올린 모습입니다. 우리 시각 오는 15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죠. 오르고 내리긴 했지만 두 시장 모두 병동률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증권과 분석입니다. 기준금리에 앞서 내일 나올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FOMC가 끝나면 증시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겠군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다고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6% 상승해서 거래를 시작하더니 오후 1시 55분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수 화학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됐는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갈라석일 정말 잘했어요. 분할은 인적으로 라고 잡아봤습니다. 최근 8월 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날만 4번이고요. 이 기간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격인 이수 화학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분할 이후 첫 거래일에서는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이수 화학은 힘이 붙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앞서 말한 대로 분할 방식이 인적 분할 방식이었죠. 어떤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이 갈렸을까요? 먼저 분리 결정은 지난해 11월 이수 화학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석유 화학 사업은 이수 화학에 남기고 정밀 화학 부분을 독립시키기로 한 결정이었는데요. 분할 목적으로는 전구체 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이수 화학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모두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모 회사가 새 회사의 주식을 100% 가져가면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와 달리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신설 회사 지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주주들이 투자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환영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쪼개지면서 주식 가격이 낮아진 점도 추심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재상장 첫날 시초가 기준으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9200억 원대 초반이었는데요. 분할 전 1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80% 수준으로 약간 내려온 상태였죠. 무엇보다 최근 배터리 관련주들이 인기를 모은 영향도 있을 겁니다. 오늘 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거는 테슬라 덕분이었습니다. 전 거래일 뉴욕 증세에서 테슬라가 11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바 있었죠. 역대 최장 랠리인데 장중에 이어서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를 포드뿐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에게도 열어준다는 계획에 전해졌죠. 그래서 다음 주제, 배터리 충전, 전기차 액셀, 현대차 쩐의 귀환으로 잡았습니다. 충전 시장을 선점하면서 테슬라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데다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업계에도 호재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WCP나 윤성 FNC가 20%에 달하는 상승률을 이처럼 오늘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이 두 종목을 각각 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코스타 시장 전반을 이끈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고요. 코스피에서 거래 중인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도 4에서 5%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 덕분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계획을 먼저 살펴보면요. 해외 사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체 7초 8천억 원 규모고요. 이는 국내 전기차 투자에 쓰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자금은 울산과 광명의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데 쏟아부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인세법이 달라지면서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덕분이라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앵커 말대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을 오늘 들썩이게 했는데요. 코스닥에서 거래 중인 동양 EMP가 10%대 넘게 올랐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SK 네트워크, 웰바이오텍도 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끝으로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들 움직임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우선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순 매수에도 1,200억 원을 넘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버텨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지난 3월 9일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차익 실은 일찍, 투자 심리가 달라진 건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콜딩스 등 모두 다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 거래 중인 인산가는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주 겸 시장 내 매출 1위 기업인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안전한 소금 확보 경쟁일 것으로 판단해 투심을 모아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